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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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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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저씨가 없어, 미안해. 아저씨, 나 뭔 소리를 안 피우니까 우는 줄 알았잖아. 나한테 그래. 나도 놀랬는데. 아이고. 이 여사씨. 아이고, 다 놀라서 다 태우셨어, 지금. 아이고, 야. 아이고, 깜짝이야. 뭔 소리가 안 맞아가지고 뭐지? 우는 줄 알았지. 너한테 꽃이 너무 가깝게 심었다. 야, 꽃이가 너무 가깝게 심었다. 이러면 안 돼요. 건들려버린 것이야. 이게 뭔지. 야, 여기 심고. 이놈이 심지 말고, 이놈이 심고. 이놈이 심지 말고, 이놈이 심지 말고. 여기 꽃이 너무 가깝게 심고 어디 갔어, 이놈이. 이놈이 심고, 이제 꽃이 만들었네요. 나긴 햄를 추고서 잘 먹으면 좋겠는데 잘 먹어야지 멈춰서 소스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깜짝이야 뚜껑 이리와 청양고추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